크롬이 쉽게 그리기를 해볼건데 와 크롬이 나도 그리자 와 또 나 따라한다 또 따라한다 너는 어떻게 맨날 나를 따라하냐 왜냐면 나는 따라쟁이니까 따라쟁이 뿡뿡 따라쟁이 뿡뿡 하하 진짜 동생들은 왜 자꾸 형 누나들을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재밌는 걸 하고 있으니까 뿡뿡 응 그래 잘 따라하면 너도 잘 그릴 수 있어 허허허허 오비키 내가서 크롬이 그려야지 내가 크롬이 얼마나 잘 그리는데 오 기대 기대되지 따라와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그럼 지금부터 크롬이 쉽게 그리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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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우선 종이에 눈을 그려줄건데요 눈을 먼저 이쯤 해가지고 찍 긋고 U자를 그려줘요 그런 다음에 속눈썹을 하나 더 찍어주고 색칠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눈 머리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서 똑같이 그려줄거에요 U자를 그려주고 찍 속눈썹 그려주고 색칠 여기까지 쉽죠? 크롬이 눈이 완성됐어요 눈을 그려보면 캐캐캐 눈을 그리고 캐캐캐 눈을 그리고 캐캐캐 어어 그렇게 그렸다고? 하하 괜찮아 괜찮아 캐캐캐캐 근데 처음부터 매직으로 그냥 그릴거야? 응 누나도 매직으로 하잖아? 뿡뿡 연필로 먼저 그리면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데? 멜롱 방법뿡 그거 하지마라 뿡뿡 하으 한번만 참는다 진짜 눈 그린 상태에서 눈의 끝에서 좀만 위로 올라가서 이쪽에 코를 그려줄거에요 오 귀여워 그런 다음 바로 밑에 입을 그려준대 약간 흥 삐지는 얼굴 비웃는 얼굴 그 다음에 입을 탁 해주면 약간 비웃는 입을 그려주면 돼요 크롬이 같죠 벌써? 그 다음에 이마를 그려줄건데 여기다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눈 위에서 올려서 위에다가 점을 찍고 눈 위에다 올려서 점을 찍고 이쯤 대각선을 딱 그려주고 이제 동그라미를 그려줄거에요 이 눈썹까지 샤악 그려주고 여기 속눈썹까지 샤악 그려주고 그 다음에 입에서 한 칸 떨어진 이쯤에 점을 찝어준 다음 연결해줄겁니다 이게 턱이 될거에요 동그랗게 짜잔 동그랗게 짜잔 코 코 그리고 입 밑에 케케케케 어 나쁜놈이니까 위로 올리고 아 나쁜놈이다 뽕뽕 그런 다음 이마 얼굴 따라그리기 이마를 그려주고 이렇게 막 그려주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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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뽕뽕 어 여러분 저렇게 자기 마음대로 그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지크크로 빙뽕 너 그 말 쓰지 말라고 했다 해라고 했다 엄마한테 이런다 엄마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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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진짜 한 번만 더 참는다 자 여기다가 얼굴을 그려줄건데 이 턱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그려주고 여기도 턱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그 다음에 이 대각선 위로 올라가면 이쯤 점을 딱 그린 다음에 연결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도 대각선 위에 올라가서 이쯤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위에 딱 점을 그린 다음에 연결 이제 여기다 해골을 그려줄건데요 크로미 트로이드 마크 이 중앙에 딱 점을 찍고 이렇게 해골 이빨 그려주고 양옆에 이빨 그리고 동그라미를 크게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해골룬 해골룬 잘 그렸죠 그 다음에 이제 뿔을 그려줄건데 왼쪽부터 대각선 이쯤에 한 점을 하나 찍고 이렇게 올려줄게요 일자로 또 일자로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거와 이거 중앙으로 이쯤 중앙에 딱 점 찍고 연결 연결 동그라미 반대도 똑같이 일자그리고 옆으로 일자 이거와 이거 중앙 이쯤 연결 연결 동그라미 어 머리 그릴 공간이 없는데 응 작게 그려야지 작게 그리고 해골불 그리고 어 나 해골 잘 그린다 뿡뿡 불 그려주고 위로 올린 다음에 어 자리가 없다 뿡뿡 그러면 넘어가서 뿡 에헤 엄마한테 혼나지 오바퀸 누나가 했다고 해야지 뿡뿡 캣캣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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캣 뭐라고 엄마한테 다 이 여기까지 타버려 엠 캣캣 något캣캣캣캣ả 왜 또 그래 또 아 오마키 누나가 나한테 계속 못 그린다고 막 그래 너는 왜 동생한테 그렇게 말을 해서 구박을 줘 아니 오레오니 하라는 대로 안하고 계속 이상하게 그리니까 그렇지 어 같이 재밌게 놀면 재밌잖아 아니 근데 오레오니 먼저 그 크루핑봉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너 또 그 말 썼어? 그말 쓰지마 붙어있으면 허고나에 계속 싸워요 어우 지겨워 네 너때메 혼났잖아 일렌보야 누나도 일렀잖아 누나가 먼저 일를라 했잖아 다음은 케이프랑 몸통을 그릴건데요 먼저 여기 끝나는 지점에서 조금 가서 여기서부터 케이프를 그릴 거거든요 찍 그어주고 여기도 찍 그어주고 여기 이제 케이프가 4개가 들어가요 중앙에 턱 밑에 이쯤 찍어줘요 점을 그런 다음에 중앙에 점 찍어주고 케이프 그리고 여기에 케이프 그리고 또 중앙에 점 찍어주고 케이프 그리고 여기 케이프 마무리 동그라미를 4개 그려주고요 그런 다음 몸통을 귀엽게 그려줄 건데 이쪽 케이프에서 여기로 내려가는 길 몸통을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동그랗게 그 다음에 발 그려주고 발 중앙에서 점 찍고 이렇게 벌려주고 발 연결 그 다음에 손도 통통하게 그려주고 손 그려주고 통통하게 그려주고 손 그려주고 이곳에서 꼬리를 그려줄 거예요 와살표 위로 와살표 벌어지면서 위로 마지막 꼬리 글면 완성 뿡뿡 어 많이 먹었네 맛있는 게 많았나 봐 뿡뿡 이 뿡뿡을 그려주고 악마의 꼬리 엄청 거대하게 그렸다 뿡뿡 잘 그리든지 말든지 이제 색칠하면 되는데 마커편으로 색칠해주면 되게 이쁠 것 같아요 근데 마커편은 어디다 넣었지? 나는 이쁠 뿡뿡 어 나는 학교에 두고 왔는데 오리오 너 나랑 친하지 누나가 잘해줬지 지금까지 먹을 것도 줬잖아 어제 어제? 언제? 뭐 줬어? 마이쮸 줬잖아 아 그거? 그래 고마워 저는 보라색으로 크로매를 색칠해주겠습니다 이렇게 오 색칠 잘 돼 역시 마커편이야 난 파랑색 좋아하니까 파랑으로 칠해야지 파랑 파랑색 파랑색 여기도 파랑 어? 여기 파랑 아닌가? 다 칠했고 여기 중앙에 하트를 그려주면 귀여울 것 같고 여기에 이제 핑크색으로 색칠해줄건데 코랑 해골 그 다음에 케이프에도 하트에도 색칠해주고 하트에도 색칠해주기 짠! 이러면 이제 크로미 색칠 완성! 나는 노란색도 좋아하니까 노란색 칠해 얼굴 노란색 그 다음에 여기도 노란 노란색 난 빨간색도 좋아하지 코도 빨간색 그 다음에 해골도 ό 배 metabolismo 빨간색 악마의 빨간색 그런 다음에 볼도 그려주고 손도 빨간색 손도 빨간색 발도 빨간색 발가락은 빨간색 와 다 그렸다 나도 다 그렸다 뿜뿡 허허허атели 어? 박세인이다 안돼! 막 박세인 누나가 망치러 왔다 박쌩 무슨 일이야 크롬이 그리려고 왔지 딱 그리고 있었는데 뭐야 잘 그렸잖아 엄청 잘 그렸지 나도 잘 그리는데 그려보면 못 그릴 것 같은데 너 뭐라고 그랬어 뭐라고 안그렸어 뿡뿡이라고 했어 크롬이 눈 그리고 동그라미 그려준 다음에 아 맞다 여기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해골 그려줘 그 다음에 뿔 그리고 뿔 하아 눈동을 그려주고 하아 꼬리 그려주면 크롬이다 색칠해주면 나는 이 색깔 좋아하니까 잘 그리잖아 코너는 이 색깔 크롬이지 크롬이 똑같지 내 말 맞지 엄청 못 그리지 뭐라고 오하 도망가자 뿡뿡 하아 다 그렸다 난 철무좋 박쌩 청귤등 박쌩 하하 잘 그렸네 오키 님도 같이 따라 그려보세요 좋아 오늘도 신나게 구로미 쉽게 그리기 대선무 짠 딸기 케이크 딸기 케이크 쉽게 그리기 우와 이거 그리는 거야 응 엄청 쉽게 그릴 수 있어 나도 그려야지 응 똥손도 그릴 수 있는 딸기 케이크 잠깐만 내가 똥손이라는 거야 응 너 똥손이잖아 내 손이 왜 똥손이야 내 손이 왜 똥손이야 진짜 눈늦다네 먹다가 묻었냐 지금부터 똥손도 쉽게 그릴 수 있는 딸기 케이크 그리기 준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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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! 저는 A4 용지를 반 접어서 그릴게요 매직을 사용해서 일단 일직선을 쭉 그려주고 그 다음에 대각선 위로 쭉 올려줍니다 또 여기도 대각선을 올려주는데 올리다가 흘러내린다 또 흘러내린다 흘러내린다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 다음에 이 안쪽을 연결해줍니다 그리고 대각선을 또 그리다가 말아주세요 나도 따라 그려봐야지 일자 그려주고 또 위로 올려 또 위로 올리고 나 부족하잖아 위에 넣었어야 돼 아니야 크림을 그려줘야 돼 그렇게 그렸다고? 괜찮아? 왜? 내 그림이 뭐 어때서? 그런데 처음부터 매직으로 그냥 그릴 거야? 당연하지 나는 철호 부족 박세인 정교 1등 박세인인데 연필로 먼저 그리면 지울 수 있는데 내 사전엔 그런 건 없다 구애할 텐데 다음을 그려보면 이 위에 딸기를 그려줄 거예요 딸기를 볼붓하게 그려주고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점 찍어줄게요 그 다음에 생크림을 옆에다가 예쁘게 데코레이션 해줄게요 생크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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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대각선을 쭉 여기까지 연결해준 다음 여기서부터 생크림을 장식을 해줄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생크림 우와 생크림 예쁘게 그렸죠? 그 다음에 이 밑에 조각 케이크에서 3등분을 나눠줘요 하나 둘 이 정도 여기도 3등분을 하나 둘 연결해줄게요 슈욱 짜장 슈욱 짜장 이 사이에 딸기로 예쁘게 꾸며줄 거예요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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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이제 이거는 색칠해주면서 더 딸기인 척을 해볼 건데 이렇게 되면 케이크 미끄링 완성 이제 색칠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색칠을 해볼 건데 근데 오늘은 색연필을 이용해서 색칠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빨간색이랑 이 살구색만 있으면 색칠할 수 있지요 케이크 시트를 먼저 색칠할게요 위아래로 색칠해주고 나머지는 생크림이어서 색칠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딸기를 꾸며줄 건데 딸기를 색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딸기인데 여기서 잘 보세요 딸기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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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이렇게 색칠하시지 왜냐면 이렇게 하면 진짜 딸기 같아지거든요 딸기 같죠 그 다음에 또 색칠해보면 똑같이 동그라미 그 다음에 조금 띄고 동그라미 조금 띄고 동그라미 조금 띄고 동그라미 이렇게 휴지를 이용해서 살짝 문질러주면 더 딸기 같아져요 이것도 살짝 문질러주면 와 이렇게 해서 딸기 케이크 완성 쨘 정말 쉽죠 쉬우니까 오키님들도 꼭 한번 같이 그려봐요 하아 나도 예쁘게 그려보면 딸기 그려주고 위로 올리고 하아 그 다음에 생크림 그리면 점점점점점점 딸기들아 3등분해서 위로 올리고 위로 올리고 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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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나도 색연필로 색지해보면 딸기 색깔 하아 재미없어 보라색 딸기가 있으면 재미있겠잖아 보라색 딸기 이렇게 그리라고 이렇게 이렇게 아 몰라 아 그런 다음 나는 검정색 생크림이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아 검정색 케이크 어때 멋지지 딸기 케이크 완성 안녕하세요 뿌 어 양갈래 허허 양갈래잖아 너네 뭐하고 있냐 뿌 우리 딸기 케이크 쉽게 그리기 하고 있었어 우와 잘 그렸다 해 나도 잘 그렸잖아 박세인은 조금 그렇고 뿌 똥손도 이렇게 잘 그릴 수 있다고 똥손 아니라고 똥손 아니라고 나도 그리고 싶다 해 오마이비키 영상 보면서 같이 그리자 좋아 오늘도 신나게 딸기 케이크 쉽게 그리기 네 반승 성공 손길래 소금 처럼 수 넣은ует처럼 반짝이는 우리를 남 moins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 가요 새처럼 넌